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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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고 인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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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온 이유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가 차상으로 와가지고 밤에 9개 다쳤다고 해서 차 수리도 해야 돼가지고 또 여름이라 집을 한번 좀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 오빠가 아닌 내가 아직? 이상화씨가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 또 중요한 거 디즈니씨의 새로운 에리아가 생겼습니다 와아 나쁜 절피 타페 이 티켓을 구하려면 호텔에서 파크해야 돼 근데 애약에 꽉 차 있어서 두세가 그렇게 몇 년 만에 새로운 에리아가 생겼다 저희 부부한테는 되게 큰 되게 큰 일이여가지고 진짜 그거는 봐야 됩니다 어떡해 어떡해 오빠 사라져 지금 계속 누르고 있잖아 어디? 다 새로 고침을 빨리빨리 눌러 오빠 안 돼 안 돼 네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가면 될 수도 있어 오빠 더워? 30도야 땀 흘리 엄청 흘리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이트가 에러가 나가지고 있어도 벗었네 언제 처리한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직원분들이 조사하러 가서 근데 야수 잘 나온다 살 빠져가지고 14km 옆모습 해봐 근데 멍이 너무 많이 들었다 자기가 너무 세게 나왔어 뭐를? 나 드럽잖아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인모드 때문에 그려놓고서 왜 난리야 또 나한테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올렸잖아 미쳤어 네 자 여러분들 거의 3시에요 5시간 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동네 디즈니시 저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아 그냥 일찍 올 거야 일찍 와서 할 걸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겉에서 봤는데 겉에서 봤는데도 너무 이쁜 너무 이쁘 아직도 아직도 여러분들은 계획을 더 잘 짜고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와.. 슬프다 방금 안 갈 거 같은데 가장 잘 하신다 안녕히 계십시오 동네 불가능한 의사 동네 대단한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봐라가 어, 진짜 불안해, 졸려. 졸려? 아,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아아. 아, 진짜 불안해. 와, 이거 console. 하하하하. 와, 정말 잘 맞는거 같아요. 와, 정말 잘 맞는거 같아요. 나 먼저 봐보고 싶다. 집에 가. 집에 가. 매일 스포츠가 있는 이영몰을 가서 브런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효와... 깜짝이야. 너 왜 놀라는 거야, 너는? 아, 바람이 불었잖아, 오빠. 바람이 불었다고? 어, 바람이 쑥 불었잖아. 디즈니란더. 여기야. 오오오오. 야, 야, 야. 야, 야, 야. 오오오오. 왜? 사마귀, 사마귀. 어디에? 어디에? 여기, 여기. 어, 진작, 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숨지거나 넘어트리면 안 돼. 어. 지진이 랜드까지 과연 같이 갈 수 있는지. 자세는 나 진한 대로. 오, 자세가 바뀐다. 자세가 바뀌다. 자세가 바뀌었어요. 사마귀가 자세를 바뀌었으면 되는 건데. 이야, 이거는 어떤 의미죠. 뒷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데. 차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떡해. 그러나 여기서 예약콘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죠? 디즈니스이.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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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감자튀김을 먹어보거든, 이거. 이거 얼마야. 1번째. 3번째 디즈니시에서 됐다. 근데 우리 그거, 놀이기구 맞아? 어, 피타팬. 피타팬? 이야, 피타팬. 이야, 이렇게 일찍 갈 수 있다니. 드디어! 우와! 판타지 스프링스!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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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야? 엘사라 맞다. 오! 스파팬. 바위가 바위.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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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잇! 엘사! 엘사!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 나도. 일단. 피타팬. 일단 타자. 일단 사보자. 이거 피타팬이다. 자, 바로 피타팬. 진짜 이뻐. 우와, 엄청 이뻐. 역시 새로우니까 되게 이쁘다 소름 돋아 어떡해 나 눈물 날 것 같아 나 진짜 오고 싶었거든 야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우네? 이상아 진짜 울어 이상아 진짜 울어 어땠어요? 아니 아니 이제 여기 동네를 노는 거야 그 동네 자체를 못 들어오잖아 아 맞아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야되는 거야 어? FR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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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FROZEN 앞에서 사진찜 찍어줘 나 여름이잖아 어? 너 여름이야? 이제 가족이거든 아 너무 아쉽다 또 타고 싶은데 이게 이제 여기는 빨리 가야 아 아쉽다 잠깐만 오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봐 응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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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빨리 빨리 잘했어? 잘했어? 진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계속 보다가 했어 티켓을 안 샀는데 스탠바이 모드로 계속 방구 나와 방구 나와 왜 그러지? 진짜 방구 나와 가자 아니야 아니야 나갔다가 다시 오면 돼 7시 20분부터니까 1시간 남았어 나 그러면 딴 거 타고 오자 오 대박 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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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응원해줘 좋아요 짱 자 지금부터 다시 밤에 판타지 스프링 또 들어가요 밤에 너무 이뻐 밤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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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하하하하하하 됐어 끝났어 우리 다 타는 거야 오늘 오와 야 형들이 운이 좋네 신났어 신났어 아아아 진짜 되게 포말 없다 어 아픈 잼 꽂어 쟤 하루종일 놀아야잖아 40도인데 야 뛰어 뛰어 쉬지 말자 쉬지 말자 3분만 뒤에 3분만 다 왔어 근데 다 왔어 다 왔어 저 타워 저 타워라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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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이러다 못할 수도 있다 가자 할 수 있다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 탈 수 있나요? 아 끝났나 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5초 5초 5 3 2 1 2 1 자아 수고하셨어 3 아직 20분 남았다 하하하 3분만 뒤에 2분만 하하하 하트 해준다 하트 해준다 하트 하트 바이바이 2 2 1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